2열 접고 1열과 2열 사이 늘리고 동승석과 2열 접고 운전석이 접히는 새로운 케이스가 나타났다. 어떻게 쓸지는 케바캡. 캐스퍼가 새로운 케이스를 만든다. 케이스 바이 캐스퍼. 네 반갑습니다. 도두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명절 뒤 일상 복귀 후 바로 달콤한 주말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행복 가득한 주말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 19년 만에 선보인 경차 캐스퍼의 또 다른 소식인데요. 어제 캐스퍼의 출고 대기는 4개월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요즘 국내 경차 중에 가장 핫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캐스퍼가 2열 시트 공간을 비워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적재 능력을 높인 캐스퍼 벤을 출시하였습니다. 가격은 1375만원부터 시작이며 기존의 캐스퍼 안전 편의 사양은 그대로 계승했다고 하는데요. 캐스퍼의 고유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면서 기존의 2열 시트 공간을 비워내므로써 940리터의 적재 용량을 실현해냈습니다. 캐스퍼 벤은 스마트 단일 트림인 1375만원으로 운영되며 전용 웹사이트 캐스퍼 온라인에서 기존 캐스퍼처럼 구매가 가능한데요. 기존 1.0 가솔린 스마트 1385만원보다 10만원 저렴한 셈이죠. 그럼 2열 시트 가격이 10만원인 건가요? 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캐스퍼 벤에는 추가로 2열 엔테일 게이트 윈도우에 적재물이 윈도우에 가해지는 충격을 막기 위해 윈도우 보호봉과 격벽이 추가로 들어가 있으니 이 부분의 추가 비용도 고려는 해야 할 겁니다. 캐스퍼 벤의 스펙은 가솔린 1.0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76마력에 최대 토크 9.7의 힘을 발휘하고 복합연비 14.3km를 달성했는데요. 2열 시트를 제거해 무게가 가벼워졌을 텐데 복합연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캐스퍼 벤에도 단일 트립이지만 보다 강력한 힘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솔린 1.0 터보 엔진도 선택 옵션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캐스퍼 벤 터보는 최고 출력 100마력, 최대 토크 17.5에 복합연비 12.8km의 동력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한층 강화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는 캐스퍼 벤이 법인을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충돌방지보조, 차량보행제 자전거 탑승자 포함이죠. 차로이탈방지보조, 차로유지보조, 운전자주의경고, 하이빔보조, 전방충돌알림 등을 기본으로 적용하였고 경영화 공법 및 핫스탬핑을 쥐어 부위에 집중적으로 적용, 충돌 시 차체 변형을 최소화하고 고강성 경량차체를 구현해 비틀림 강성과 인장강도를 높여 안전성을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전용 온라인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도도TV 역시 이미 캐스퍼를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기에 화면이 상당히 익숙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온라인 구매에 아픈 기억이 떠올라 잠시 잠깐 회상해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디타입의 일반 캐스퍼와 캐스퍼 벤을 선택할 수 있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캐스퍼 벤을 선택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업무부터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2인승 벤 차량입니다. 많은 짐을 싣고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1열과 2열 사이 격벽과 2열과 테일게이트 윈도우에 보호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씌워져 있네요. 자, 이 창을 확인하면 스마트 트림 1375만원 가격표가 나오죠. 캐스퍼 벤의 외장 색상은 총 6가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내장 색상은 기존의 블랙, 카키, 그레이의 3가지에서 블랙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게 다가오네요. 선택 품목 역시 기존의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 가능했던 썬루프와 에센셜 플러스 옵션은 사라지고 터보 선택만 95만원으로 동일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캐스퍼 벤에만 새롭게 추가된 베이직 플러스라는 옵션은 뭘까요? 사진상으로만 보면 마치 스티어링 휠에 분홍 포인트 라인이 들어간 디자인 팩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하,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포함이 들어가는 표시였네요. 팝업창 내용은 스티어링 휠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으로 손실임을 방지하여 추운 날 편안한 드라이빙을 돕습니다. 시동 위치가 온 또는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스티어링 휠 히터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불이 켜지며 스티어링 휠이 따뜻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와 스마트 벤 선택 시 위 이미지와 달리 내장 색상이 블랙으로 적용된다고도 되어 있네요. 참고로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은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량 운행 중에 만약 누르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버튼이 보이기에 직접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스티어링 휠에 버튼을 넣던가 아님 기어 변속기가 있는 열선 버튼 쪽에 같이 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베이직 플러스 옵션의 하이패스 시스템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데이 앤 나이트 룸미러도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조절 손잡이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뒷차량의 불빛의 눈부심을 줄여주고 야간 위치 시에는 빛빛 춤이 다소 감소되므로 거울의 선명도가 다소 떨어진다고도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직 플러스 옵션은 총 3가지로 구성으로 33만원의 추가금이 발생을 하네요. 다음은 또 다른 새로운 옵션 시트 패키지인데요. 기존의 캐스퍼 직물 시트에서 인조 가죽 시트를 적용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로 정면이나 측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경우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팽창하여 충격을 덜어주는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 또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센터사이드 에어백이 기존 캐스퍼 스마트 트림에는 기본으로 적용된 것인데 벤에서는 옵션으로 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2열 시트를 빼고 10만원 제외된 가격에서 센터사이드 에어백이 빠진 것을 감안한다면 또 저렴한 것도 아니죠.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다니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앞선 베이직 플러스 옵션에서 열선 스티어링 휠과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데이 앤 나이트 룸미러는 기존 캐스퍼 스마트 트림에서는 선택 옵션으로도 없다는 점은 차이점입니다. 물론 기본이 아닌 33만원의 추가 옵션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요. 또한 운전자의 오른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암레스트가 추가되고 앞좌석 열선 시트가 운전자석, 동승석 모두 들어가는데요. 이 역시 기존 캐스퍼 스마트 트림에서는 선택 옵션으로도 없습니다. 이 버튼은 직접 사용해보니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과 달리 위치는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운전석 통풍 시트가 추가되었는데요. 참고로 동승석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렇게 앞좌석 열선 버튼 사이에 통풍 시트 버튼이 위치하고요. 운전석만 되기에 하나의 버튼만 존재하죠. 이 버튼 색깔은 벤 모델에서는 내장 인테리어가 블랙만 선택 가능하기에 이 주황색 버튼은 아닙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된 시트 패키지 옵션 가격은 60만원입니다. 3가지 옵션 선택 품목을 모두 선택하게 된다면 캐스퍼 벤의 풀옵션 가격은 1,563만원으로 껑충 뛰게 되는데요. 벤 모델의 풀옵 가격이 1,563만원인데 8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모니터 풀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적용 안된다는게 아쉽게 다가오네요. 아참 리어 와이퍼도 빠지죠. 참고로 캐스퍼 일반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 품목 모두 선택 시 풀옵 가격은 1,672만원으로 109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풀옵 기준 캐스퍼 스마트 트림에는 있고 캐스퍼 벤 스마트 트림에는 없는 것이 8인치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리어 와이퍼 앤 와셔 풀오토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 필터 후방 모니터, 식스 스피커, 썬루프입니다. 그리고 풀옵 기준 캐스퍼 벤 스마트에는 존재하고 캐스퍼 일반 스마트 트림에는 없는 것은 열선 스티어링 휠, 하이패스 시스템 데이 앤 나이트 룸미러,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 암레스트 앞좌석 열선 시트와 운전자석 통풍 시트입니다. 109만원 차이의 유무를 따져보면 캐스퍼 벤, 글쎄요 아주 만족할 만한 가격대로 나왔다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현대의 경영 SUV 캐스퍼 벤 모델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